나는 참 포도나무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열매로 승부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그거 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려서 말려가지고 불에 집어 던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맺음이 그만큼 포도나무에게는 필수적이고 생존에 대한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 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매 맺음은 필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열매 맺음이 필수적인 것을 알고 내가 맺는 열매로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오셔서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열매를 더욱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갖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지는 것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선한 것들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놨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것들이 어떻게 선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말씀 있는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이 더욱더 좋게 맺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린 느낍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설 것이고 그 열매 맺은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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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